오는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희 MBC 경남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의 주요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 김해시 갑과 양산시 을, 그리고 거제시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여론조사 결과를 이재경, 문철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경남의 정치 1번지 창원시 성산구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한다 40.5%, 잘 못한다 53.9%로 부정평가가 13.4%포인트나 많았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선 현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8.2,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1.9로 현 정부 견제가 6.3%포인트 많지만 오차범위 냅니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물음에 성산구 응답자들은 국민의힘 40, 민주당 37.4%로 두 정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현재 창원 성산구 예비후보이거나 출마 예상인물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선 민주당 허성무 전 창원시장 34.2, 현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강기은 의원 17.8, 김석기 전 창원시 1부시장 11, 배종천 전 창원시의회 의장 8.7, 정의당 여영국 전 국회의원 8.2, 진보당 이용곤 의원장 4%입니다. 국민의힘 인물 선호도를 단순 합하면 37.5%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선거 결과의 중요 변수가 되는 창원 성산구에서 만약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허성무 40.4, 여영국 14.1, 이영곤 8.7%로 나왔고 지지 후보 없음이 20.9%나 됐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이거나 출마 예상인물 중에는 강기은 26.8, 김석기 16.4, 배종천 10.6 순으로 나왔고 지지 후보 없음이 31.2%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인 강기은 의원의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한다 60.5, 다시 선출되어야 한다가 29.5%로 교체응답이 2배 이상 많이 나왔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한다 40.7, 잘 못한다는 54.4로 부정평가가 13.7%포인트 많았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선 민주당 등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8.9, 여당 후보에 실어줘야 한다가 41.6으로 7.3%포인트 차로 정부 견제론이 많았지만 오차범위 냅니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라면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가 41.1, 민주당 39.9%로 진해구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출마 예상인물 중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더니 민주당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26.2,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 25.3, 민주당 김종길 전 진해구 지역위원장 18.4, 국민의힘 김아용 전 경남도의회 의장 10.2로 황기철 전 총장과 이달곤 의원이 팽팽한 가운데 김종길 전 위원장도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더니 황기철 36.3, 김종길 20.1로 16.2%포인트 차이가 났고 지지후보 없음이 25.3%나 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는 이달곤 33.9, 김아용 15.5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지지후보 없음도 31%를 넘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의 재신임 여부에 대해 교체해야 한다 57.1, 재선출 32.1로 교체 여론이 25%포인트 많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김해시갑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긍정평가는 43.7%, 부정평가가 52.4%였습니다. 이번 총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2.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7.4%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 40.4, 국민의힘 40.1, 지지정당 없음이 9.2%였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에 대한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36.5, 국민의힘은 박성호 전 경상남도 부지사 10.7, 권통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9.7, 김정권 전 국회의원 9, 박동진 진영공익장학재단 이사 6.2, 엄정 김해발전연구원장 6%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인물 선호도를 단순 합하면 41.6%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권통일 13.5, 김정권 13.4, 박성호 12, 박동진 8.8, 엄정 7.1%로 나타났습니다. 현 국회의원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질문엔 다시 선출해야 한다 44.7, 새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 좋다 41.9%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양산시 을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긍정평가는 46%, 부정평가가 48.6%였습니다. 이번 총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5.6,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4%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물음에 국민의힘 43.9, 민주당 34.7, 지지정당 없음이 10%였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에 대한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28.5, 국민의힘 한옥문 양산시 을 당협위원장 26.8, 국민의힘 윤종훈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위원장 16.4, 더불어민주당 박대조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무특별보좌관 10.3%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김두관 33.8, 박대조 14.5, 지지후보 없음이 29.5%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한옥문 30.6, 윤종훈 17.8, 지지후보 없음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 국회의원의 재신입 여부를 묻는 질문엔 다시 선출해야 한다 40.2, 새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 좋다 44.2%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거제시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긍정평가는 41.4%, 부정평가가 55.3%였습니다. 이번 총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2.8%,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8.2%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물음엔 국민의힘 43, 민주당 37.5, 지지정당 없음이 6.5%였습니다. 거제시 선거구 인물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44.1, 민주당 변광용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37.1%로 5차 범위 내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국회의원의 재신입 여부를 묻는 질문엔 다시 선출해야 한다 46.3, 새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 좋다 44.5%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시급한 공약은 조선소 인력난 해결 30.2, 일자리 창출 22.6, 관광 활성화 20, 복지 14.9% 순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36.2, 부정평가가 53.6%로 나타났습니다. MBC 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각 선거구별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8%에서 7.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희 MBC 경남은 경남의 관심선거구 6곳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창원 성산과 의창, 진해선거구, 또 거제와 사천남해 하동, 양산갑 선거구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재경, 문철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창원시 성산구 유권자들에게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3.5%, 국민의힘 44.5%, 녹색정의당 3.7%, 개혁신당 6.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긍정평가가 46.1%, 부정평가가 49.3%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다르게 한 가상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국회의석순, 그리고 후보 이름 가나다순으로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현 국회의원일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창원시장 33.4%, 국민의힘 강기훈 현 국회의원은 31.2%로 오차범위 내었고 녹색정의당 여영국 전 국회의원은 11.7%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전 창원시 1부시장일 경우는 허성무 37, 김석기 32.3%로 역시 오차범위 내었고 여영국 8.4%였습니다. 국민의힘 배종천 전 창원시의회 의장일 경우는 허성무 31.9, 배종천 31.4%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고 여영국 9.3%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일 경우는 허성무 33.8, 장동화 30%로 오차범위 내었고 여영국 10.2%였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유권자들에게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물었더니 민주당 26.4%, 국민의힘 50.9, 녹색정의당 2, 개혁신당 5.8% 등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0.7, 부정평가가 45.7%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최종후보 적합도에선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이 30.1, 김기윤 전 민주당 의창구 지역위원장이 11.5%로 나타났고, 지지후보 없음이 36.8%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최종후보로 적합한지도 물었습니다.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10.2%, 김영선 현 국회의원 18.7%, 김종량 전 인터폴 총재 19.8%, 배철순 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12.7%, 엄 대호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SNS위원회 경남위원장 3.5%, 장영기 전 바르게 살기 창원지역협의회 회장 7%였지만, 지지후보 없음이 2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유권자들은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가 36.7%, 국민의힘 45.3%, 녹색정의당 1.4%, 개혁신당 5.2% 등으로 응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긍정평가 46.3%, 부정평가는 49.9%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가상대결 조사도 국회의석순 그리고 후보 이름 가나다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길 전 진해구 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아용 전 경남도의회 의장과의 가상대결에선 김종길 30, 김아용 25%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춘덕 전 경남도의회 의원과의 가상대결은 김종길 32.7%, 박춘덕 30.3%로 역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현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선 김종길 33.5%, 이달곤 41.4%로 나타났지만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희 예비후보와의 가상대결은 김종길 33.1%, 이성희 25.8%지만 오차범위 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전 해군참무총장과 김아용 전 도의회 의장과의 가상대결에선 황기철 39.9%, 김아용 29.3%로 나타났습니다. 박춘덕 전 경남도의원과의 가상대결은 황기철 39, 박춘덕 33.5%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이달곤 현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선 황기철 39.8, 이달곤 40.1로 오차범위 내 팽팽했습니다. 이성희 예비후보와의 가상대결은 황기철 42.5, 이성희 25.1%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거제시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8.7, 국민의힘 42, 녹색정의당 1.5, 개혁신당 3.9%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긍정평가 41.5%, 부정평가 54.5%로 부정평가가 13%포인트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를 다르게 한 가상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국회의석순과 후보 이름 가나다순으로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전 거제시장과 국민의힘 김한표 전 국회의원의 가상대결에선 변광용 40.6%, 김한표 20.9%였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현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선 변광용 40.9%, 서일준 48.6%로 오차범위 내었고 국민의힘 염용하 용하한 의원 원장과의 가상대결에선 변광용 46.2%, 염용하 15.2%였습니다.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1.7%, 국민의힘 64.4%, 녹색정의당 0.9%, 개혁신당 3.2%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긍정평가 58.5%, 부정평가 36.7%로 긍정평가가 2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고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 하동 지역위원장 13.6%, 재윤경 전 국회의원 13.5%, 기타 후보 12.9%, 지지 후보 없음 38.8%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김장실 전 국회의원 7.8%, 박정열 전 경남도의원 15.6%, 이철호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7.8%, 정승재 전 국회 교섭단체 전문위원 5%, 조상규 변호사 14.6%, 최상화 전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 21.4%, 기타 후보 4.1%, 지지 후보 없음이 16.7%였습니다.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양산갑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2.6%, 국민의힘 50.7%, 녹색정의당 1.6%, 개혁신당 4.2%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긍정평가 45.6%, 부정평가 50.6%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를 다르게 한 가상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국회 의석순과 후보 이름 가나다순으로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국민의힘 김효훈 전 국무총리실 행정관의 가상대결에선 이재영 33%, 김효훈 30.5%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현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은 이재영 32.6%, 윤영석 50%였습니다. 국민의힘 정형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가상대결에선 이재영 33%, 정형기 28.5%로 오차범위 내었고 국민의힘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과의 가상대결은 이재영 33.1%, 한상철 34.1%로 역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MBC 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일부터 3일까지, 2월 4일부터 5일까지 각 선거구별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서 521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7.2%에서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유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MBC 뉴스 문재인입니다. MBC 뉴스 문재인입니다.